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활인의 지혜는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선거를 무진장 공정하게 진행해 왔다고 뻣뻣하게 아주 뻔뻔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4.15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4개의 재검표 현장에서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무더기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발을 내밀었고 철면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장에서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조폭처럼 방해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 온 겁니다. 4.15 부정선거 증거물들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일체 무대용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조해주 연임 반대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이제는 대법원 이분 대법관으로서 주시민 김상환 대법관과 짝짝꿍을 이루어서 인천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을 미루고 미루다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된 노정희 씨가 갑자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사람이 물론 개가천선 할 수 있지만 아주 의심이 드는 것이죠. 왜 저러지?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면 의심을 해보라는 그런 생활인의 지혜를 한 번 정도 더 떠올리게 됩니다. 수만 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대선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존립 이유 자체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민초들의 생생한 주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말을 빌빌리 돌릴 때가 많지만 그냥 보통 시민들은 자기가 있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김경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에서 공정선거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관성을 바꾸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선 불공정에 대한 자신이 불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표를 던진 90%에 속하는 자기 이유를 결국은 부정선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생각은 이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했을 때 그리고 또 그동안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권력이 교체됐을 때 본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는 잘 아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3구 대선에서도 결국은 자신들이 글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김경호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은 MH님입니다. 자기 버릇을 남을 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로난불과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 하나 안 느끼고 눈도 깜빡하지 않고 밥 먹듯이 해대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부정선거를 막을 길은 이렇게 독려하고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전투표 노 당일투표 예스 언제나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또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고 합법을 찬양하고 정의로운 것을 또 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온 행위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런 주장들을 보면 한 시간 전에 이야기가 다르고 두 시간 뒤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리님입니다. 모르고 당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시끄러우니 부정선거는 좀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정선거는 이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언론 조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작과 선거결과 조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주 일상화된 이 나라에서는 거짓과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리님은 결국 부정선거의 전초단계가 여론조작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요셉님입니다. 공정선거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법선거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요셉님의 그런 의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서요셉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에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 열망이 50%, 60% 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요셉님의 주장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라. 상대방 입장에 서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킴님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사생결단으로 권력쟁치가 목적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자신의 생존과 안의가 목전에 꽂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쪽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4.15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절대 줄 다시 정권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정권교체를 인정할 수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원한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출구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윌리엄 김 님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처한 딱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정인 님은 선관위는 조직적 범죄 집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양심소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은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원인이 뭡니까? 하늘에서 그 이상한 투표지가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그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났습니까? 당연히 선관위가 집어낸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강정인 님이 주장하듯이 선관위는 조직적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분도 있겠지만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도 쏟아나지 않고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이상한 투표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 이상한 투표지가 어디서 나왔냐. 그 이상한 투표지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범죄인 거죠. 범죄.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범죄 집단이 이번에 단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은 조용민 님입니다. 노정희 씨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공정선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절대 순수하게 안 보는 거죠. 왜 저 짓을 하지? 전에 안 하는 짓을 왜 하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도 부정선거 은폐 본인도 협조를 했으니까. 6개월 이상 선거 무효소송이 끌어갈도록 김상환 대법원 행정처장하고 마찬가지로 꼭 같이 협조를 한 거죠. 진초이 님입니다. 한 번 도덕질한 사람들이 두 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안 하면 정권교체가 되면 조사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절대 윤석열 선대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참 멀은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거는 대책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진짜 절박한 거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선거를 만져야 되는 거죠. 어디를 만질 거냐. 사전투표를 만지면 되는 거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에라 휴게스 님은 지금 우리가 사기꾼들과 악마들과 상대하고 있는데 공정선거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정확하게 이야기했네. 악의 세력과 마주하는 겁니다. 공 박사님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21세기가 시작된 지 22년이나 20년 된 그런 시점에서 선거를 도독질해서 권력을 가진다. 그것은 악마죠. 그건 사기꾼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그 사악한 세력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을 상대하고 있는데 대법이 깔고 문제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성관이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민주당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과 다루고 있는데 그게 공정선거를 한다고요? 웃을 일입니다. 공정선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에라 님처럼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이야기죠. 말이 좀. 말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낙담가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유, 애국 그런 시민들께서는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일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당일 투표를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이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셔서 투표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경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은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투표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선택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쪽이 의심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물건 파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 사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가능한 당일 투표를 사달라는 거죠. 너무나 합리적인데 왜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무슨 대변인 브리핑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입을 꾹 다물었는데 2년간 다문다고 아주 애 많이 썼을 겁니다. 일체의 언급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이 빼아픈 겁니다. 사전 투표를 왜 빼아프겠습니까? 사전 투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죠.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게 어그러지 생겼으니까 그냥 이경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발끈해서 황교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황교안이 왜 나쁩니까? 투표하지 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자고 한 거죠. 대신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쏭내를 들킨 겁니다. 민주당이 숨기고 있던 쏭내를. 엉큼한 그 쏭내를. 어묑한 그런 계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더 당일 투표를 해야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